1월 8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정말 어질어질 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 24시간 동안의 흐름인데 4만4천 달러 중반에서 지금 4만3천 달러 중반까지 이 오르내림의 폭이 굉장히 급격하다라는 것을 단기적인 어떤 급격한 행보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봐서는 4만 달러에서 4만5천 달러 사이의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고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4만3천 달러 중반에서 4만4천 달러 중반 박스권에서 오르내림의 폭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알트코인들 지금 줄줄이 빠지고 있는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비트코인이 지금 모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만큼 힘이 좀 약해졌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아시는 분들 경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한 방에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예 어떻게 정말 어떡하지 이렇게 우려하실 건 아닐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리서치 준비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거의 지금 이제 살얼음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장도 좀 알고 어떤 프로젝트의 특성 같은 게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여유 있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모든 크리프트 투자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슈 하나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결정 상황 이거를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투자 전략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세팅해 나가는 다듬어 나가는 뭐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캡틴 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 12시간 차트거든요 12시간 차트를 통해서 삼각 패턴이 상승 삼각 패턴이 잘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이제 상승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4만 4천 달러 4만 4천 4백 달러 저항 돌파가 필요하고 이게 성공을 하면 그 다음 목표는 4만 8천 달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로봇의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인 건데 이건 지금 1시간 차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거대한 움직임을 자이겐틱 무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지금 삼각 패턴이 하나가 완성이 될까 말까 지금 튀어 오를까 말까를 이제 돌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완성이 되면 그 위에 지금 저항 라인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지금 4만 4천 7백 달러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귀찮게 했던 게 이 4만 4천 7백 달러 위에서의 안정적인 지지였는데 이게 지금 어려웠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거 하나 삼각형 하나 뚫어내고 여기서 저항선 돌파 다시 말해서 4만 4천 7백 달러까지 뚫어낸다면 4만 8천 달러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적인 함의가 이 1시간 차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을 한 건데 4만 2천 5백 달러에서 4만 3천 2백 달러 부간에서 111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매집이 됐다 이거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서 역할을 해줄 거다 왜냐? 이게 지금 안 팔렸거든 하지만 만약에 이 라인에 대한 지지가 실패할 경우에는 2만 6천 7백 달러에서 3만 2백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굉장히 조금 살벌한 숫자긴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은 조금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아마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절 이 정도 상황이 펼쳐지면은 3만 달러 초반까지 후퇴 가능성은 다소 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고런 측면에서 그 정도의 정말 엄청난 악재가 단기적으로 등장했을 때 이런 숫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런 식으로 결론이 잘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바로 이제 한번 4만 8천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전문 트레이더들조차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잘 승인이 된다라면 5만 달러까지는 잘 갈 것 같은데 그 뒷 상황은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과연 추가적으로 정말 곧장 6만 9천 달러 전고 돌파 테스트에 쭉 하고 나서 줄지 어쩔지 정말 샘슨 모우 같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주 안에 100만 달러 갈지 아니면 5만 달러 부근에서 저항 제대로 맞고 차익실험 매물 쏟아지고 그렇게 3만 달러 중반까지 후퇴를 하면서 다지는 시간을 가지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라면 단기적으로 한 5만 달러 정도까지는 급등세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는 분석가들이 대체적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위자드가 지금 딱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만약에 매수 수요가 약할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더라도 매수 수요가 약할 경우에는 5만 달러에서 5만 2천 달러 구간 여기까지 급등을 했다가 여기를 로컬탑으로 찍고 그리고 나서 아마도 4만 달러 초반까지는 하락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지를 못 받는다라면 쭉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4만 달러 지지를 못 받는다면 3만 5천 달러 부근까지도 쭉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빠차트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지금 강세 시그널이 포착이 됐다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역사에서 처음으로 50주 이동 평균과 200주 이동 평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해버렸다 다시 말해서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가면서 단기적으로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골든크로스는 긍정적인 신호이고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제 이게 주간 차트라는 점이 중요하고 200주 이동 평균을 뚫어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15년의 역사에 있어서 200주 이동 평균 아래에서 강세랠리를 벌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주 이동 평균 위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50주 이동 평균이 200주 이동 평균을 뚫어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기적인 압력이 훨씬 더 지금 긍정적으로 강하다라는 의미고 이거는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의미가 더 담겨 있는 해석이라는 걸 좀 체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비트코인 3데이 차트거든요 3데이 차트인데 이제 종가 마감했고 3데이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드라인이 1월 10일이고 1월 10일 날 이게 종가 마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차트적으로 재밌는 거죠 딱 이 저항라인에 지금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승인됐다 그러면 쭉 치고 올라갈 거고 5만 2천 달러 이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갈 거고 만약에 이제 승인 거부된다 그러면 4만 1천 달러 지지를 못 받을 확률이 높고 만약에 승인 거부가 된다라면 그러면 이제 쭉 가는 거죠 3만 달러 초 중반까지도 지금 차트를 통해서 3데이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일단 여기까지가 1차 지지라인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3만 달러가 2차 지지라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만 해도 좀 어질어질하네요 만약에 이제 승인 거부가 됐을 때 하지만 승인이 잘 됐을 때는 패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폭이 반등해 준다 그러면 딱 5만 2천 달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4만 8천 달러에서 5만 2천 달러 부분까지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정반대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하필 3데이 차트를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이미 쿠치 블룸버그의 크립토 애널리스트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털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클 이후에 지금 가장 강력하다 인스크립션을 비롯해서 새로운 사용 사례 덕분에 네트워크가 지금 활활 잘 타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동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점 대비 지금 40%가 낮은 상황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가격이 지금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됐다라는 의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활동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고 다시 말해서 이것에 걸맞는 가격 반등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에 맞춰서 현지 시간으로 1월 1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월 11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가 되겠죠 에릭 발추나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승인 확률이 기존에 90%였는데 95%로 상향 조정한다 5%의 거부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번 주 안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보면 거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세상사가 100%가 없으니까 이 5%의 숫자가 또 어떤 힘을 가질지 그것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는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가 기존에 90% 승인 확률에서 95%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지금 이제 1월 10일에 승인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두 가지가 승인이 돼야 되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출시돼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서류가 승인이 돼야 되는데 먼저 트레이딩 마켓 부서가 담당하는 19B4S 거래 규칙 변경 신청서 여기 하나가 있고 기업 금융 부서가 담당하는 S1 이건 증권 신고서 이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19B4S 이거거든요 이게 승인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게 1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1월 10일인 겁니다 그래서 1월 10일까지 이 두 개 신청서 중 하나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19B4S 맞죠? 이름이 자꾸 이렇게 헷갈려요 19B4S 이게 지금 승인이 될 걸로 승인이 됐으면 좋겠다 승인될 가능성이 95%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두 개 모두 S1까지 승인이 다 돼야 다음 영업일부터 ETF 거래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블룸버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초점이 핵심이고 이거 승인되고 이건 당연히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까지 나오면 시차가 생길지 동시에 나올지는 뭐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거다 나오게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나온다면 이게 먼저 나올 거다 그게 언제다? 1월 10일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를 받고 있는 건 블랙록이죠 블랙록 지금 ESG를 축소하고 신기술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런 작업을 위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예고를 했습니다 글로벌 인력의 3% 600명을 감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SG를 축소하는 대신에 비트코인 현물 ETF 등 차세대 기술 상품으로의 전환 중요한 건 뭐냐면 차세대 기술 상품으로 전환하는 회사의 전사적인 전환 플랜 전환 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 시험대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록 입장에서는 수많은 ETF 상품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한 가지인 게 아니라 지금 회사 차원의 전략적인 전환점에 있어서 첫 번째 시험대가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록 입장에서도 지금 블랙록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ETF 상품을 다 출시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의 전략적인 전환기 차원에서 첫 번째 상징성을 갖게 되는 걸로 선택을 한 게 비트코인 현물 ETF인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블랙록은 이제 수혜 기업으로 될 거거든요 정권 수혜 기업으로 왜냐하면 트럼프의 자산 관리를 해 준 곳이 블랙록이고 그 자산을 굉장히 잘 불려서 불려준 곳이 또 블랙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 블랙록은 이제 트럼프 관련 기업으로 또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블랙록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는 차세대 기술 상품의 어떤 전환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돌파구 이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거라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수십 수백 가지의 ETF 중 하나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금 현물 ETF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잠재적인 문제가 더 많다 그렇죠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거는 비트코인 기초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짜 상품이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금 같은 경우에는 골드 바가 페이크가 있잖아요 가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잠재적인 문제는 골드 현물 ETF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유시장의 장점은 현물 ETF의 가치 여부를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아무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다 약간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뭐 자꾸 말들이 많으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설명을 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멜텀 드미러스 코인시얼스 CSO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해 마지막 주에 ETP 상품에 2억 4,300만 달러 암호화폐 관련 ETP 상품에 요만큼이 들어왔고 작년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2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 이거는 비트코인 수요가 꾸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도 심심해서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앤젤이라는 조지타운 경영대학원 부교수래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시간 끌기 전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SEC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시간 끌기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만약 SEC가 결정을 하려면 뭔가 그럴 듯한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승인하지 않고 딜레이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없으면은 신청 기관들은 고창 소송에 대한 입장으로 방향 선회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이 3월 중순이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SEC로서도 만약에 시간 끌기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어떤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논란이 더 강하게 촉발되면서 SEC가 또 한 번 수세에 몰릴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존 리드 스타크 이 양반은 사실 SEC 인터넷 집행국장 출신이긴 한데 암호패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대한 본지 사기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것은 비극적인 재앙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